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 일렉트리 이것도 하겠습니다 루스 안정도 판별법 그런데 3차죠 3차 3차면 A, B, C, D 0보다 커야 되고 B, C는 A, D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A, B, C, D A가 1, B가 2, C는 K 플러스 3, D는 10이에요 S 앞에 곱해져 있는 계수가 K 플러스 3 S랑 곱해져 있는 게 K 플러스 3이에요 가로로 묶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는 K 플러스 3입니다 이거 어떻게 만족해야 되죠? 첫 번째 조건을 하면 K 플러스 3은 0보다 커야 된다 다른 건 다 0보다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3이 우항으로 오른쪽 항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등식 부등식 개념입니다 등식 부등식 전투수학 17단원을 보고 오시면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B, C, A, D를 해봅시다 B, C, B 곱하기 C A, D, 1 곱하기 10 풀어주면은 2K 플러스 6, 10이죠 그래서 이걸 또 풀면은 2K는 4가 됩니다 왼쪽에 있는 플러스 6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6이 되니까 10 마이너스 6은 4죠 부등식 좌변, 우변 둘 다 2로 나눠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거 두 개를 만족해야 되는데 부등호 그려봅시다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2, 마이너스 3보다 큰 구간 마이너스 3보다 큰 구간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부등식인데 3, 4, 5, 6, 7 그만해도 되죠 8, 9 그만해도 되죠 그리고 2보다 큰 구간은 2보다 큰 구간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러면 공통된 부분이 뭐예요 공통된 부분 여기죠 K가 2보다 큰 구간이에요 K가 2보다 큰 구간 이거 두 개를 만족하는 구간은 K가 2보다 큰 구간이에요 그래서 답 1번 안정하기 그리고 S제곱 S 딱 루스표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루스표 문제 그리고 3차는 어떻게 푼다고 했죠 A, B, C, D 모든 개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B, C는 A, D보다 커야 된다 그리고 A, B, C, D A가 1, B가 4, C가 2, D가 K니까 이거는 다 0보다 크죠 K가 0보다 커야 돼요 이거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B 곱하기 C는 4, 2, 8 A 곱하기 D는 K K는 8보다 작아야 돼요 K는 8보다 작고 K는 0보다 커야 돼요 이거는 그래프가 조금 다르니까 한 번 더 해봅시다 1, 2, 3, 4, 5, 6, 7, 8,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있겠는데 K는 0보다 크니까 이렇게 그리고 K는 8보다 작아야 돼요 8보다 작아야 되니까 8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립니다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K는 0보다 크고 K는 8보다 작고 K는 0보다 크고 K는 8보다 작고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이 부분 수학적인 내용입니다 방금 A, B, C, D는 0보다 크고 B, C는 A, D보다 크다 여기는 제어공학이에요 하지만 부등식은 전기기초수학입니다 이 부분은 기초수학입니다 전기 문제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수학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잖아요 부등식 엄청 쉽거든요 저한테는 쉬워요 수학에 손 놓은 사람들은 좀 어려워요 이 부분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수학을 많이 안 했으면 이런 필요한 수학을 알려주는 기초수학 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전투성입니다 A, B, C, D는 0보다 커야 돼요 왜 이렇게 했냐 B, C는 A, D보다 커야 돼요 왜 이렇게 했냐 3차, 2차, 1차, 0차 3차이기 때문에 3차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쓸 수 있고 이거는 3차여야만 가능한 거예요 다 써봅시다 A는 1, 여기 1이잖아요 곱하기 1 돼 있는 거예요 B는 34.5 C는 7500 D는 7500K 그래서 여기는 다 상수고 D만 변수죠? 그래서 7500K는 0보다 커야 된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해봅시다 B, C B 곱하기 C는 34.5 곱하기 7500 이거는 1 곱하기 7500K 보다 커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풀어보면 34.5 K가 되겠죠 이거 이거 그래서 K는 여기서 도출하면 7500을 양변에 나눠주면 7500은 플러스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수학적인 내용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교집합 교집합이면 K는 0 보다 커야 되고 34.5 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것도 방금 소수점이 있어서 어려웠지만 이것도 한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루드홀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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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는 라오스 허위츠 라고 하는데 어쨌든 루드홀비츠로 갑시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루드홀비츠 3차네요 루드홀비츠 3차 안정 이러면은 저희가 쓸 수 있는 공식이 있죠 A, B, C, D 0 보다 커야 되고 B, C, A, D 이렇게 공식이 중요한 거예요 공식 하나 알고 수학 부동식 조금 아니까 다 풀잖아요 A, B, C, D A는 1 B는 4 C는 2 D는 K죠 뭐가 커야 돼요 뭐가 0보다 커야 돼요 다른 건 0보다 크니까 K가 0보다 커야죠 그래서 B, C, A, D 해봅시다 B, C 4 곱하기 2는 8 A, D 1 곱하기 K는 K잖아요 K는 8 보다 작아야 돼요 K는 0 보다 커야 돼요 이거 두 개 겹치면은 K는 0 보다 크고 K는 8 보다 작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써야 되니까 답은 가 06년도 문제네요 04년도 문제 안정하기 위한 K값 특성 방역식 나왔죠 3차죠 그리고 안정하래요 그럼 뭐죠 A, B, C, D 0 보다 커야 되고 B, C B 곱하기 C는 A, D 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A는 1 B는 2 C는 K D는 10 A, B, C, D K가 0 보다 커야 되네요 1번 조건에 의해서 2번 조건에 의해서 B, C 2 곱하기 K는 2K A, D는 10 이렇게 되겠죠 K는 5 보다 커야 돼요 이거 두 개 만족하는 거 뭐죠 K가 0 보다 커야 되고 K가 5 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 만족하면 K는 5 보다 커야 됩니다 답은 두 번째 꺼네요 저희가 옛날에 풀마풀 했었어요 풀마풀 제일 처음에 했던 게 풀마풀인데 여기 다 풀풀풀풀 풀풀풀 풀풀풀 3차 2차 1차 0차 다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우리는 첫 번째로 각 차수 존재 3 3차면 2차 1차 상수까지 다 존재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풀마풀 안 돼요 다 플러스 해야 돼요 다 플러스 그런데 이거 두 개를 만족하니까 우리가 A, B, C, D 이거를 쓰는 거예요 왜냐 3차기 때문에 3차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다 해봅시다 1번 A, B, C는 다 0보다 커요 1, 2, 3, 4 1, 1, 5, 4 1, 4, 5, 2 1, 3, 2, 8 다 0보다 크죠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만 하면 되는 거예요 B, C, 2 곱하기 3 A, D, 1 곱하기 4 B, C, 1 곱하기 5 A, D, 1 곱하기 4 B, C, 4 곱하기 5 1 곱하기 2 3 곱하기 2 1 곱하기 8 뭐가 만족 안 할까요 2, 3은 6 4 크죠 5, 4 크죠 4, 5, 20, 2 크죠 2, 3은 6 8 작죠 그러니까 답은 4번 불안정한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으니까 어후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픈데 해봅시다 우리는 안정하기 위한 거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특성 방정식이 있죠 이거 어떤 관계에 있느냐 안정하기 위해서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냐 3차네요 3차 3차네요 그러면 루스표 만들지 않고 A, B, C, D 0보다 크고 B, C, A, D 0보다 크고 이 두 가지 조건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K, T K, T가 들어가니까 이제 슬슬 힘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 뭔가 K가 아니라 T까지 들어갔잖아요 뭔가 어려운 겁니다 해봅시다 그래서 A, B, C, D 1 플러스 5, K, T가 C죠 D는 2K예요 이게 0보다 커야 되고 2K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2K 이거는 2로 각각 나눠지면 이걸로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B, C B, C B는 2니까 A, D 2K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눠지면 2로 나누면 K 1 플러스 5, K, T가 되겠네요 여기서 나누기 2하면 이게 나와요 두 번째 조건 B, C, A, D에서 이 조건이 나왔고요 A, B, C, D 이 조건에서 이거랑 이거가 나왔는데 둘 다 0보다 크대요 둘 다 0보다 큰데 1 플러스 5, K, T가 K보다 커요 둘 다 0보다 크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1 플러스 5, K, T는 0보다 크다 2번 조건 만족했죠 K는 0보다 크다 1번 조건 만족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1번 2번 3번 다 만족하잖아요 다 만족하는 식이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 보기에서는 0이 없어요 0이 없기 때문에 3번만으로도 풀 수 있는 거죠 3번만으로 풀 수 있는데 답은 첫 번째 거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이런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수식이 많지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충분히 단 기초 수학이 조금 받쳐 줘야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 B, C, D 0보다 커야 돼요 왜냐 3차잖아요 3차 3차니까 3차니까 이렇게 푸는 겁니다 B, C, A, D 3차가 아닌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그거는 나중에 할 겁니다 3차고 안정 특성 방정식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A, B, C, D A는 2 B는 3 C는 이거 D는 이거 D는 이거 그래서 1 플러스 OKT는 0보다 커야겠고 OK는 0보다 커야겠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첫 번째 조건에서 나온 겁니다 두 번째 조건에서 B, C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이거는 AD보다 커야 되죠 2 곱하기 OK니까 10K로 합시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둘 다 만족해야 되는데 여기는 0에 대한 게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봅시다 분배법칙 분배법칙 모르면 단항식 다항식 전개를 모르시면 전투수학 6단원 단항식과 다항식 부분을 봐주세요 6단원 전개를 하면 여기다도 전개 여기다도 전개 하면 2번식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3 15KT 3을 곱해줬으니까요 10K가 되는데 이것이 있네요 3번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문제는 돌고 돕니다 이거는 04년도에 나왔던 문제고 이거는 15년도에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게 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좀 바뀌어 가지고 5년마다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BCAD 문제는 다 꺼냈는데 좀 심화된 문제 BCAD를 이용하고 플러스 알파 다른 거를 이용하는 문제도 다음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